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번 자전거 전기자전거 제외하고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린거 찾아보라는 거에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전기자전거였으면 당연히 안되는거였을텐데 근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3명은 자전거 타고 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에 허용된 보도를 통행했다 허용이 됐으면 가능하죠 할 수 있죠 도로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했다 가능하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부득이 하니까 가는거고 통행 차량이 없어서 도로 중앙으로 통행했다 아니죠 차량 없다고 차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언제 차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게 틀렸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4번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했다 안됩니다 582번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운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행자가 된다고 했죠 법에 나와요 도로통법 제 13조의 2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자전거 내려서 횡단보도 내로 자전거를 끌고 간다 1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타고 안돼요 타고 안돼요 내려서 가는건 좋은데 횡단보도 밖으로 보행하면 또 안돼요 무단횡단이 되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안으로 보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내려서 끌고 간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83번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또 자전거가 와 가지고 자회전 녹색불 났다고 비보호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인데 이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교차로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진 신호가 났으면 직진으로 끝까지 가요 여기서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이쪽 직진 신호가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또 가요 두 번 신호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훅턴 이라고 불러요 훅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입니다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맞는거 찾아보래요 도로 우측에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어 이게 맞네요 우측 가장자리 붙어서 쭉 가서 건너편에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게끔 하고 있죠 우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구요 이걸 훅턴이라고 부른다 하는거 알고 계십시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584번 승용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 어떻게 되는가 차가 승용자동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거에요 불법이죠 단속이 됐어요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일반 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위반 해가지고 승용자동차 4만원 범칙금 나오게 돼 있죠 1년이야 징역 아니고 30만원 벌금 아니고 범칙금 4만원 통고 처분을 받습니다 3번이 맞고 처벌 할 수 있죠 따라 답은 3번 범칙금 4만원에 통고 처분에 처한다 합니다 585번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전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기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이라는 곳에 나와요 거기에 안전기준 해서 이륜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보면 일단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을 하지 안이하여야 된다 하고 이거는 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돼요 너무 무거워도 안 돼요 그래서 시속 25km 하고 중량 30kg 이게 법이 정하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안전기준을 보면 모터 출력이 350W 이하여야 되고 전기자전거용 전지 전격전압이 직류 48V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 기준이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부착된 장치 무게 포함해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m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30kg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에 전동기 작동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법이죠 법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법이고 모터 출력은 350W 이하이고 전지 전격전압은 직류 48V 350W 이하 48V 이하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네 번째 조항은 법에 안 나오고 안전기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공부를 하시면 또 쉽게 맞출 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0km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어 30km 미만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86번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올바른 주행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밤에 주행하는 방법이요 레이저 포인터를 다른 차량 운전자 눈에 비추면서 주행한다 아 너무 위험합니다 그죠 경찰 단속하겠죠 이거 이런거는 이 자체로 매너가 아니죠 겸전하시면 안되고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하고 주행을 해야 되죠 야광띠 전조등 미등 다 켜고 하게끔 하고 있죠 반사조끼 이건 또 발광장치죠 맞는 얘기고 2번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전조등과 미등 켜고 주행한다 맞죠 이것도 레이저 포인터 다른 차량 눈에 막 비춘다 위험합니다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587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가 범칙금 안내는게 뭐냐 하는거에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에 규정속도 위반 아 요거는 대상이 아닌거 4번이에요 규정속도위반 왜이냐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요 범칙금의 속도위반 사항에 자전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 속도위반이라는거 할 수가 없죠 자전거가 시속 몇십키로씩 날 수가 없으니까 범칙금 대상이 아닌거 4번 규정속도위반이 되겠습니다 588번 화물차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차와 자전거 탄 어린이가 사고 난거죠 지금 그때 화물 운전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거죠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연락해야 되고 경찰에 온 구급차에 다 불러서 신고를 해야 되죠 두가지 찾아볼까요 경미한 타박상으로 판단돼서 어린이에게 약값을 주고 돌려보냈다 안돼요 부모를 꼭 불러야 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뺑소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처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린이의 부상 여부를 모름으로 119에 신고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뭐 내부적으로 출혈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반드시 사고는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맞구요 교통사고임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그리고 어린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신고 관계기관 경찰이 됐든 소방사가 됐든 병원이 됐든 다 처리를 해줘야 되고 부모한테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조치 맞는거 두가지는 3번 어린이 부상 여부를 모름으로 119에 신고하였다 와 교통사고임으로 112에 신고하고 어린이 부모에게 연락하였다 4번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589번 전방 우측 도로에서 자전거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요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전방의 우측 도로 이쪽이죠 여기 여기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는 거에요 쭉 오고 있어요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직진하고 있는 내가 본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자전거가 일시정지 할 거라 예상하고 그대로 통과한다 아니죠 이 자전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서 줄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달리고 가면 위험합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 접근시 일시정지한다 자전거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 내가 서 줘야 되죠 딱 서 줘야 되죠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확인한다 전차관이 속도 줄이면서 제가 우회전하나 직진하나 좌회전하나 좌회전 안되겠지만 이거를 서행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고 교차로 내에서 자전거를 피해서 신속히 통과한다 차 이렇게 들어오면 쫙 와서 휙 지나가는 거죠 피해서 통과한 신속히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얘기죠 맞는 거 두 개 찾는 거니까요 자전거 교차로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속도를 줄여서 자전거 진행방향을 확인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590번 연료의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연료를 제일 적게 쓰는 운전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제일 빨리 최고속도로 주행한다 최저속도로 주행한다 둘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정 속도가 있죠 옛날부터 이거를 경제운전 친환경 경제운전 이렇게 불러요 안전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는 거랑 소비효율이 높은 운전이랑 또 다른 거죠 다른 얘기에요 경제속도로 주행한다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 경제운전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에코드라이브라고 불러요 효율이 높은 운전방법 3번 경제속도로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591번 친환경 경제운전방법 에코드라이브요 1번 가능한 빨리 가속한다 급가속 급감속 이런 거 연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급감속 4번에 또 나와 있어요 급감속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죠 4번이 가능한 빨리 가속하는 거 안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시동을 끄고 내려온다 내리막길 시동 끄면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차를 세우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연료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내리막길 시동 끄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다 이것도 아니에요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이어야 따라서 적절한 것은 급감속은 되도록 피해줘야 된다 그게 친환경 경제운전방법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죠 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592번 자동차 에어컨 사용방법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가 하는 거죠 처음에 확 틀어가지고 온도를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주는게 제일 적법한 에어컨 사용방법입니다 볼게요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고단으로 시작해서 저단으로 전환한다 이게 맞는 거죠 에어컨 냉매는 6개월마다 교환 안해도 됩니다 냉매 같은 것은 오존층 파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오존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환 안해주는게 좋고요 6개월마다 교환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땐 물론 교환해야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섭씨 16도? 엄청 낮은 온도에요 16도는 덜덜덜덜 춥습니다 여름에도 안되고요 에어컨 사용시 가능하면 외부공기 유입모드로 작동하면 효과적이다? 그럼 효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외부공기가 지금 엄청 더울텐데 그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에어컨을 계속 고단으로 틀어놔야되요 안된다는 얘기고 가장 타당한 것은 처음에 고단으로 켜고 그 다음에 저단으로 전환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에어컨을 쓰시는게 효율적입니다 다음 1번이죠